최종적으로는 다 결렬이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뭐 참 팬분들도 사실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감독님께서 경기에 들어가서 컨트롤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견 차이를 적힌 게 있어서 조금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팀에 다시 뛸 수 있게끔 여기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45분 경기가 이제 잠시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K리그 팬들에게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기성용 선수는 박주영 선수와 벤치에 함께 앉아있고 오늘의 단짝인 이청용 선수는 선발로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계속 지금 경기를 지켜보면서 교체가 만들어지는군요 FC서울의 마지막 교체 카드 기성용 선수가 경기 투입 쌍용 매치가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첫 터치에 기성용 선수가 포지되어 있습니다 첫 터치 기성용 머리로 떨궈놓고 등을 쥐고 있습니다 뒤쪽에 신진호가 달라붙는데요 기성용 기성용이 중앙으로 성큼성큼 지금은 신진호와 조 선수가 뒤에 엉켰는데요 신진호 선수가 오늘 기성용 선수가 많이 부딪히는군요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투입이 돼서 잘 갈라졌어요 윤종규 윤종규 낱개 깔아지고 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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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어 한승규 서현우가 공을 가져갑니다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간결 기성용의 장점이죠 대지를 가르는 대각선 패스에 윤종규의 크로스 이 볼을 이어받아서 한승규 선수의 슈팅까지 이 세 선수가 간결하게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슈팅한 차도 만들어냈습니다 쌍용 매치가 완성이 되면서 K리그의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아마 김호영 감독이 준비를 했나 보네요 며칠 쉬고 바로예요 물론 이 두 팀은 일요일에 경기를 시작했거든요 기성용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기가 막힌 경환하는 패스가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카스를 바로 보여줍니다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카스를 바로 보여줍니다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두 팀 모두 이 경기에서 순점 3점을 따면서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순위도 올려야 되거든요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럼요 특정 팀을 상대로 해서 열골이 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라이벌전에서 지성경 패스 연계 잘 됐죠 박스한 쪽 제넬 수비 성공 아직 살아있어요 박스한 쪽 제넬 수비가 많아요 뒤쪽 뺍니다 고광민에게 기성용 다시 왼쪽 격렬 다시 기성용 빙글 돌았죠 빙글 돌았죠 연구는 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공을 빼앗았어도 앞에 선수가 없으니까 역습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었고 지금도 연합해서 좋았습니다 기성용의 패스가 너무 잘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망아냈어요 어쨌건 간에 슛도 잘 허용하지 않고 슛도 다 블록되고 그렇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배체를 하고 그다음에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선 게 지금 속감을 갖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너무 적절해요 60분 딱 지난 60분에 딱 득점을 해놨으니까 그런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특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기성용이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특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6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석종이 기압박 한석종이 기압박 지금의 패스 시도는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예측이 되는 패스였고요 아 이게 또 슛으로 연결이 안되네요 박스 안쪽에서 수원이 고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깥쪽 빠져나와 수원은 이 경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네 이거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네 이거는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공 돌리는 데 맛있긴 합니다 기성용이 머리로 공을 건드렸습니다 테스트를 주진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빠져나가지 못했고 기성용 그리고 오른쪽 공간으로 공을 뿌립니다 이렇게 휴실 울리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대1 홈팀 앱스토리 백번째 슈퍼맨트에서 다시 한번 최근의 무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성용 기성용도 바로 투입이 됩니다 아 그리고 한찬이 선수를 한찬이 없이 빼주는군요 네 빼줍니다 오 기성용을 오늘도 하프타임을 통해서 투입시키는 이제 서우리 반격에 나섭니다 기성용입니다 기성용 한번 툭 쳐옵니다 앞쪽으로 두 명 패스를 연결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있어요 툭 툭 툭 툭 안걸립니다 한승규의 슈팅이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기성용 선수 패스 보세요 이렇게 쭉쭉 갈라주니까 한승규 들어오면서 확실히 중원에서도 더 뿌려줄 수 있는 침투 패스에 능한 선수 그리고 침투했을 때 혹은 뭐 접어놓고 슈팅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한승규가 들어와서 뒷디아 아 반대는군요 아, 안 되는군요. 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입니다. 득점 인정 안 되고요. 반칙이 선언 됐습니다. 정현철 선수의 방해로 김현수가 이 공을 클리어할 수 있었지만 클리어하지 못했다라고 김조영 주심이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들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양 팀은 현재까지 전반에 골테 맞힌 것 그리고 앞선 장면이 취소된 것 두 번씩의 기회를 일단 놓쳤습니다. 자, 기성용 양 팀 한 번씩은 실책에 의한 그런 장면이 취소된 것 두 번씩의 기회를 일단 놓쳤습니다. 자, 기성용 양 팀 한 번씩은 실책에 의하면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데 과감하게 꺼내들었고요. 자, 왼쪽 박스 안쪽까지 아, 이런 건데요. 일단 매더로 서울의 흐리기 전환 자체가 좀 더 눈에 띕니다. 네. 자, 왼쪽 측면에서 기성용입니다. 어... 안 좋은데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혼자 뛰다가 무릎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충돌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스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성큼 가다가 힘을 툭 빼는... 아... 안 된다는 지자처가 나왔어요. 지금 X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에도 아... X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변수입니다. 김호영 감독 때 앵도 기성용 선수가 공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발축자만 시키지 않았고 끝으로 안 되네요. 지금 결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인천이 1대 0에 김호영 감독 때 앵도 기성용 선수가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